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김종대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좀 보니까 오 센 발언을 하셨어요? 아니 센 사건이 터졌어요 센 사건이 터졌어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 이제는 촛불을 잡아야 할 듯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2018년 초주 아마 그때 폭로된 기무사 개헌 검토 문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미개가 계속되니까 그렇죠 개헌까지 검토했다 헌법시민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어떤 심리가 열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걸로 봤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비서실장 김기춘이라든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가 주요 직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만 잘 나고 대통령직 복귀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들끼리 꼼지락꼼지락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자주 드나들었거든 장관을 패싱하고 그때 기억이 새로 생나네요 현역 쓰리스타 기무사령관이 자주 드나들었어 그래가지고 2017년 되니까 이제 우리 각하가 대통령직에 헌법재판소 청구 심판만 끝나면 복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소요사태가 일어날 거다 박근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촛불 시민들이 몰려들 거다 몰려들 거다 그때 이미 촛불 시민이 100만 명 집회하고 있을 때지만 그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건데 가만히 있겠냐 이때 계엄을 선포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끝난 뒤에 맞아요 계엄을 선포하자 해가지고 거의 뭐 14번에 걸쳐가지고 처음엔 허접했어 그런데 자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래가지고 세밀하게 그래서 전국에 주요 도시가 다 포함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 국회, 언론사는 전부 검열 체계 이렇게 해가지고 계엄사가 입법사법 행정을 다 장악해가지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대목이 국정원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계엄사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이 있고 나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전두환이 그때 보안사령관이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중앙정보부 조직이야 중앙정보부를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사그리 조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거의 통제해버린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 거지 그런데 이 계엄문건이 주로 그때하고 똑같아 국정원으로 이번에 이름밖인 국정원으로 그 다음에 김우사가 계엄사령관까지 지들이 임명해 합참의장은 안 된대 현행 군사대비 업무를 해야 되니까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혀야 된대 뭐 전두환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잘라버리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 갈아채워버리잖아 투스타가 퍼스타 인사라잖아 그렇죠 그 당시에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려는 그런 시도, 계획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김우사가 이런 검토를 할 권한이 없어 합참의 계엄과가 있어 그래서 전시나 국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이 계엄을 검토할 권한이 있는 데는 합참의 계엄과예요 거기서 국방장관한테 권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의장이나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김우사령관이 청와대 갔다 와서 그러면 안 되지요 참모장한테 지시해서 전담 조직 최고의 정의 엘리트 장교들로 하여금 전담 검토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문건을 생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국민의힘 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맨날 미친 소리 전문으로 하는 데 있어 탈북자가 흉악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는 돈 지금까지 하도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얘들은 맨날 새로운 것만 찾아 이거 하다 안 되면 다른 거 다른 거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재미로 산단 말이야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던 이 김우사 계엄문권 수사는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운 일종의 뭐랄까 김우사와 군을 조지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기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죄가 됐고 또 상당수의 중요 인물들 예컨대 한민국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 참고인 중지 조치 그러니까 기소가 안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처벌받은 사람 없다 전부 무죄다 고로 이거는 덮어씌우기였다 당시 청와대 지시로 덮어씌우기였다 그리고 그 문건이라는 것도 김우사에서만 검토를 했지 여기에 김우사 문건에 등장해서 국회 광화문 또 한강다리 이런 데 출동하는 부대들에는 이 계획이 전달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당시에 문건을 최초로 발견하고 폭로했던 장관한테 보고한 사람인데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최근에 UAE 대사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라버렸고 국내로 소환해버렸어 그러면서 그때 당시 네가 계엄문건을 밝힌 놈이야 이 책임을 묻겠어 이래가지고 현직 대사를 경질해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뒤집기 시도를 하는데 참으로 가소롭고 경악스럽고 몸서리쳐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도전 행위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뭐냐면 이걸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예요 대부분 흐지부지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문제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놓고도 안 했어 그랬었나요 당시에 국정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하자 그랬어요 양당이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도 양당 다 국정조사 소리를 합의해 놓고 안 한 거예요 둘 다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흐지부지하고 역사의 법정을 세워서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화근이 지금 도지는 거지 당시에 수사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기무사 개혁 문건을 만든 책임자 조현창 기무사령관이 미국과 있었거든 문건이 폭로될 때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해버린 거지 미국에서 그래서 기소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이어서 기소 중지나 창고인 중지나 이렇게 해서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건이 JTBC의 특종으로 터지는 동안에도 청와대는 이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그래서 송영무 장관한테 문건 가져오라고 뒤늦게 지시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무사 개혁 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사가 해체되고 오늘날 안보지원사로 된 건데 이거를 해편이라고 그래 해체에 버금가는 개편 그래서 기무사 인원을 3분의 1 줄이고 정책에 입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국민의힘은 그것도 지금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야 옛날 기무사 체제로 기무사를 또 활용하겠다 이렇게도 우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촛불혁명 당시에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목을 받았었어요 주목을 받았다고 지금 들으시면서 아 그랬었지라고 기업을 새록새록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뒤집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뒤집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촛불혁명도 나중에 뒤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탄을 활이 화기를 무장한 실병력을 국회 같은 경우 일개여단 광화문의 일개연대 그 다음에 방송사 그 다음에 시청 뒤에 있는 정보부처 사무실 하나를 점령해서 거기서 언론사 기사를 검열하겠다고 하고 개헌포고문도 작성했고 아주 너무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이 미흡하다고 계속 재검토지시 재검토지시 해가지고 이게 엘리트 장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대략 한 열 번이 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틈없이 계획을 준비한 거라고 그런데 이게 예하부대 통보 안 되니까 단순 검토지 이게 무슨 실행 계획이냐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쿠테타가 예하부대 우리 이런 계엄 계획 있으니까 니들 준비하고 동네방네 다 알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쿠테타 봤어? 12.12가 그런 식으로 일어났어? 이거는 조건이 맞으면 정광석화처럼 해치우기 위한 어떤 준비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계획이지 한 번에 싸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 일시에 정광석화처럼 해치우는 거야 이게 국회가 과반수가 의결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했잖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조연천 기무사령관을 가끔 만났다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다녀갔더라고 그런데 조연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탐색해놨다가 누구부터 잡아드리겠어 김종대 나 모골이 송년해서 내가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저가 면전에서는 웃고 그래놓고 돌아가서는 야당 의원 현행범 검거 계획 그러니까 현행범이 뭐 딴 거 있겠어? 뭐든 뒤집어 씌워야지 그렇죠 저도 다니다가 가끔 길가에 담배꽁초 버리고 좀 가래침 베꾸고 가끔 신호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위반할 수 있어 24시간 붙어가지고 어떤 누명이든 씌워서 현행범 검거에 국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에 대한 심사 자체를 못하도록 이거죠 계엄 실무 편람에도 위배되는 거야 합참 계획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그렇죠 지들이 초법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는 게 복받은 나라 다행히 8대빵으로 탄핵이 인용이 된 거야 맞아요 저도 그때 그 안 그랬으면 기억이 납니다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 유혈사태 날 뻔했어 오늘날 미얀마나 러시아나 이라크나 이런 수준으로 국격이 추락해가지고 대한민국 망할 뻔했다고 또 국민이 극단적인 문열을 하고 폭력 사태가 난다든가 당시에 태극기 부대 일부 이런 데서는 계엄 선포하라고 외치고 있었잖아 왜 시위하면서 그랬죠 그랬는데 이 백만 촛불 시민이 너무 질서정연하고 벽돌 한 장 안 깨지고 유리창 한 장 안 깨지니까 당황한 거야 이렇게 되면 계엄 선포를 못하는데 저런 시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계엄 선포를 해 폭력성을 보여야 되거든 근데 끝까지 폭력을 안 하니까 파출소 같은데 화염병을 던져서 폭력 사태를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SNS에 나온 거 아뇨 진짜 아찔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12.12 사태도 당시 12.16 사태로 인해가지고 서울역에 10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민주화 촉구 시위를 하다가 그때 이 시위가 길어지면 저기 군부에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잖아 그래서 서울역에서 10만 대학생 군중이 자진해산을 했다고 며칠 안 했어 그거 그렇게 되니까 딱 시위군중 철수하나 그 순간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광주로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광주에서 조선대 전남대 학생들이 그것도 500명밖에 안 모였어 10만 군중하고 비교도 안 돼 500명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해라 김대중 석방해라 전두환 물러가라 이 세 가지 구호 외쳤다고 그게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참으로 잔혹한 어떤 한국사의 최대 비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놨는데 당시에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이 저기 저 계엄수사를 흐지부지 그렇게 뭐 조국 수사는 뭐 검사 70명 투입해서 잘하더니 이거는 또 흐지부지 넘어가가지고 불기소 처분하고 그 다음에 지가 대통령 되서는 어떻게 하겠어 뒤집기 하고 있잖아 지금 뒤집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너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는가 이런 어떤 헌정문란 이 헌법을 전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극비 프로젝트를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말로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문건으로 옮겨서 정교하게 다듬고 다듬고 그걸 저기 전담하는 비밀 전담 TF가 있고 최고 지휘관 기무사령관이 직접 검토를 했는데 이걸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고 결국은 그 화근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가 벌써 시작됐어 시작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 폭력의 파장이 밀려오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어떻게 해서 만든 민주주의이냐고 그 추운 날에 주말마다 100만 명이 모여서 만들어낸 세계에서 무혈혁명 가장 위대한 혁명인데 그때 헌법재판소 일이 조금만 잘못됐었으면 어떻게 됐냐고 이 나라가 이 문건 계획대로 계엄이 선포돼서 우리 김종대 교수님 당시 국회의원 잡혀가고 또 김은사 지하실 끌려가겠고 지하실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고 간 이 개험문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단제를 못하고 이제 뒤집기 당한 상황까지 왔다 이대로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단순 검토라는 건 아니 그러면 저기 불 날 때 대비해서 불 날 거 대비 계획 세운 게 뭔 잘못이냐 저는 그 뻔뻔함에 기절초풍하겠어요 이게 민주주의를 아는 놈들이냐 그것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이래 떠들고 거기에다가 예하부대 통보 안 했으니까 단순 검토다 아니 무슨 쿠데타 계획을 동네방네 통보하고 아니 이것만 해도 뻔뻔하고 그다음에 이 기무사가 아주 교활한 게 있어요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한테 이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민구 장관도 지금 창고인 중지래 또 피의자로 또 입건도 안 했던 거예요 그 창고인도 그런데 이때 그 문제가 많은 이런 실병을 기동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장악하는데 독소조항은 빼고 약간 온건하게 다듬은 문건을 한민구한테 가져가서 저기 저기 보고했다 그러면 장관한테 보고한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법 소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 그것도 골 때려 아니 기무사는 이거 검토하는 기관이 아닌데 왜 이게 위법하지 않냐고 합찬보고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걸 또 근거로 문제 많은 보고서 문제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무사가 어떤 존재예요? 장관을 패싱하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는 권력기관이에요 장관한테는 허접하게 만들어 보고해놓고 진짜 지시한 청와대 가서 제대로 보고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니 지금 기무사가 권력기관이란 이유가 뭡니까? 항상 장관을 패싱하고 청와대에 직보화했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국방장관을 근거로 해서 걔가 모르니까 이건 문제없다는 얘기인데 아니 12.12 쿠테타가 날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신군부가 연행할 때 그때 노재영 국방장관한테 알리고 했습니까? 패싱하고 했지? 그랬죠 아니 노재영 국방장관은 국방부 지하 벙커에 숨어있고 지하실에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권총 들고 정승화 연행한 다음에 최규화 대통령 찾아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각하 계엄사령관 연행했습니다 제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최규화 대통령이 이런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가 있어? 국방장관 어디 있어? 걔 데리고 와 그러니까 국방장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투수타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쿠테타라고 하는 거거든? 네 쿠테타 아닙니까? 쿠테타죠 아니 이것도 쿠테타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야? 대통령 제가 받았으니까? 그런데 국방장관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 대통령이 결제를 안 하고 버티니까 보안사 요원들 싹 풀어서 노재현 찾아와 이러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걸 발견한 거 아니야? 거기서 국방장관 끌고 온 거 아니야? 그걸 최규화 대통령한테 강제로 끌고 가서 장관이 제가 받으셔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잖아 이튿날 정승화 보안사로 끌고 가고 이희성 다른 육군 사성장군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힌 거 아니야? 지들이 그래서 쿠테타라 그러는 거잖아 하극상이고 이게 기무사가 한민국 국방장관이 하는 거 이거 벗겨 이거 온 건 한 거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쿠테타가 저기 뭐냐 기무사가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옛날 했던 거 다 보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한민국가 제가 없으니 이것도 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가소로운 원리가 어딨어 이런 가소롭고 뻔뻔하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민주당 집회해야 돼요 규탄대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검수완박이라든가 이걸 다 합친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훼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촛불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늘 참 제가 요즘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 아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참을 수가 없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끝을 봐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들 무관심 이래놓으니까 결국은 이 뒤집기를 누가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무죄 면책을 하고 거꾸로 그걸 수사했던 그걸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당시 문재인 정부 상황을 문제 삼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시 국방장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수사팀 수사 지시한 송영무 장관을 고발했어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소환한대 아니 날강도가 경찰을 조사하는 거라니까 이게 날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슨 컬트 영화 같은 이런 어떤 장면에 대해서 우리의 집단 정서와 국가 이성 집단 지성과 국가 이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성찰할 거냐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성찰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민주 헌정하에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기본 원칙 이거 헌법적 원칙이거든요 이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성찰해보자 이런 놈은 한 놈도 없고 여든야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게 제2의 쿠테타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통탄을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 이제는 촛불을 잡아야 할 듯 이러면 시민들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쿠테타 미화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노골적으로 일본 상케이신문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한일 초계기 갈등 그거에 대해서 대응지침 수립한 거 그거를 깠잖아 다음날 상케이사설에 뭐라고 놨어 그대로 받아 앉지 국민의힘 주장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사과받아야 된다 대신 윤석열 네가 사과해라 이래서 한일 관계 더 어려워졌잖아 그거를 신원식 국회의원이 대비 계획을 깨면서 문재인 정부가 매우 위험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규탄을 해버리니까 상케이신문이 이게 웬 떡이요? 혹 이런 행제가 다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대비 계획이야말로 저공 비행으로 우리 함정에 접근하는 이거 거의 적대행위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레이다 파사 레이다 전파 조사해 이렇게 된 건데 5단계 대응 지침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때 군에서는 이거 저기 일본 초계기가 적대행위하는데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 도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비 계획을 대응 개념을 세운 걸 처음에 경고방송 다 하고 안 됐을 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만든 거를 갖다가 까꾸로 우리가 일본의 위험한 군사계획으로 도발을 했다고 하니까 이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며 또 계엄이 선포되면 총칼로 위협되는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계엄사가 요구하는 대로 계엄을 갖다가 합법화 정당화 해주는 활동을 하라고 지들이 이제 군인 앞에서 발발기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야당 국회의원은 검거해서 못 나오게 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은 어떤 놈들이요 그 저기 저기 지들도 당할 거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군과 입법기관의 문제인데 입법기관의 자존심도 없는 저 등신들이 이걸 비호하고 나서니 내가 지금 까무러칠 노릇이 국회의원 뺐지 때라고 네가 무슨 국민의 대표요 네가 오늘 김정래 교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났지 통탄한다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난 더 무서워 우리 사회가? 이런 뉴스가 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가고 있어 아니 그러다가 또 저기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 거리로 나오실 겁니까? 그때 가서 또 피 흘리실 겁니까? 또 그 한겨울에 초폴 들으실 겁니까? 정치가 제 역할을 안 하면 시민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게